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할 때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너무 더러워요 방 얘기할 때 입술 꼭 물어주세요 타이 머물러는 너무 엄청미에요 마지막으로 빠뜨리지 마세요 강원도에서 형사와 동사는 올 수 있어요 런 런 런은 형사업이에요 어지럽다 보좌팠다 더럽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dz 타이 런 러 房间太乱了 我得整理一下衣柜了 屋장 정리 정해야겠어요 我得 대는 해한 답변 정리 정리하다 以下 정찬간찬시 衣柜屋장 衣柜 柜는 장능드시피요 앞에 다른 명사부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書柜 책장 鞋柜 신발장 我得 정리一下衣柜了 我得 정리一下衣柜了 衬衫应该挂起来 牛仔裤叠起来放 衬衫应该挂起来 牛仔裤叠起来放 衣柜는 걸어두고 衣柜는 접어놓는다 衣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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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. 방향 부업이에요. 시작한다 하고 일어난다는 뜻이 뿐만 아니라 분산되었던 것은 한 곳에 모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때는 많이 써요. 牛仔褲 衬衫应该挂起来 牛仔褲应该叠起来放 衬衫应该挂起来 牛仔褲应该叠起来放 深色和浅色的衣服应该分开洗 深色和浅色的衣服应该分开洗 直尖和浅色的衣服应该分开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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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빨래, 섹타 시, 흑수화답이에요 밖의 공기 안내 들어가는 거 이 동차 다 씹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배 피우다도 시, 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, 엔 시, 전, 치 전는 멍지 치는 기계는 듯이 돼요 시, 전, 치 시, 이변, 띠 시, 이변, 띠 이변은 한 번 뵈요 띠는 받아 뵈요 흐이천, 타이뚜어라 콰이, 차차 먼지가 너무 많으니 빨리 닦으세요 흐이천, 먼지 흐이천 타이뚜어라 엄청 많다 콰이, 빠르다 치우다, 차 차 할 때는 치우다, 차 차 좀 닦으세요 흐이천 타이 더워 콰이, 차 차 쐉, 비인 샹 리 부 쓰드싸 비인 샹 리 부치다 식우 통통 든 든 δια 비인 샹 리 부치다 비인 샹 리 부치다 리 아내 부치다 시드哇 암몽든 음식 통통 모든 타이 든 디야 완전히 버리세요 冰箱里不吃的东西统统扔掉 冷장고에 안 먹는 음식 다 버리세요 扔垃圾的时候注意分类 扔垃圾的时候注意分类 扔垃圾 扔는 버리답이요 拉할 때 혀 나오세요 拉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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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韩国歌词 朗 pull拉鸡 朗拉鸡 朗خ 朗杜一意味的 朗和捷 朗来入中国日酒 그때는 도라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은 아 음식구나 쓰레기 버릴 때 구분하세요 혀 일어나세요 미소하면서 여기 입수 가운데에 집중하세요 쇼시 정리하다는 뜻이며 이샤야 정찬간찬시 你的房间 당신의 방 빨리收拾一下你的房间 옥수어 내 방치우 라 잘 이해하셨나요 방청리할 때 도 중국어 용서하세요 再见 房间太乱了 房间太乱了 我得整理一下衣柜 我得整理一下衣柜 衬衫应该挂起来 牛仔裤叠起来放 衬衫应该挂起来 牛仔裤叠起来放 深色和浅色的衣服分开洗 深色和浅色的衣服分开洗 用吸尘器 用吸尘器吸一遍地 用吸尘器吸一遍地 灰尘太多了 快擦擦 灰尘太多了 快擦擦 冰箱里不吃的食物 统统扔掉 冰箱里不吃的食物 统统扔掉 扔垃圾的时候 注意分类 扔垃圾的时候 注意分类 快收拾一下你的房间 快收拾一下你的房间